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8일 현재 시간 3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차이씨랑 매물들이 조금은 나왔죠. 기관에서 조금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좀 많이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투자들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 투자신탁,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연기금이랑 기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얘네들이 지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기관이 사실 얘네들 목적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은 금액이 좀 자금을 운용하는 금액들이 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하루마침에 사가지고 수익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모아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한 번에 좀 터뜨리고 야금야금 매수로 얘네들은 한꺼번에 매수라고 한꺼번에 매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금야금야금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운영하는 자금들이 크면 클수록 이 물량이 하루아침에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랑 수급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61선은 뚫어졌습니다. 뚫어졌는데 찰실현 제가 27만 5천원 이 부분 여기 여기 뚫어주는지 이 구간 약간 찰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줬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들 찰실현이 나와줬다고 한들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11선이 61선을 뚫어주려고 할 때 조종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11선이 뚫어주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29만원 돌파라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61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큰 산은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거든요. 주가 차트 상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일단 61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들 주가가 좀 상단에 위에 있으면 21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11선도 뚫어주고 21선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정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 이제 29만원 28만 9천원 29만원 이 부분들 29만원 부분들을 터치를 하면서 조정을 받을지 우리가 이제 살짝 이전에 대응을 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이 좀 많이 확대가 되셨을 거예요. 확대가 되셨는데 평균 단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수익 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10주, 여기서 10주, 여기서 이 10주를 판다 비중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때는 손실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 원금을 확보를 했던 이 원금들을 다시 사면 평균 단가가 낮춰집니다. 그 뒤에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뒤에 수익을 내면 괜찮은 거예요. 그 뒤에 이때 손실을 받던 걸 메꾸면 되죠. 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순체적으로 한 번에 내가 손실을 만행해야지 한 방으로 해야지 그런 것보다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 성장성들이 반영이 되고 적정 주가를 좀 찾는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45만원 부분들이 된다고 46,000원, 46,602원 이 정도 수준이 45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9배예요. 비싸나요? 비슷하지 않죠? 저렴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조급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조급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게 지금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지켜보되 지켜보되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먼 그림, 큰 그림 그런 것들을 좀 그려가보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을 계속 발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린 케미칼 산업들도 집중을 해가지고 그린 케미칼, 재활용 컵폴리이스터 재활용 뭐 그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내장제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 쪽입니다. 수요는 충분해요.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로만 대장으로 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특히 미국 같은 기업들은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친환경 케미칼 쪽으로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조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죠. 트렌드 언젠가는 오지 않겠나 지금 주가가 27만원 수준이다. 올라왔으니까 27만원이죠. 조금 어느 정도 그리고 4만 6천원 하면 5배다. 5배.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죠. 대응을 잡아야 되는 그런 돈 근데 우리가 항상 돈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 부족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거지 실력을 떠나가지고 돈이 무한하면 계속 사면 되죠. 근데 무한하지가 않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나 둘 하나 둘 차분하게 잡아가면서 이제 손실을 좀 만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보태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브리핑을 계속 드립니다. 검색창에 AP 투자한 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VIP 매매 결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가 됐어요. 모바일과 PC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김효주 사장님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종목들 현재가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방으로 놀러오세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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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